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마스크 포장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이 맞아서 마스크 포장까지 하고 한 3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의미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되게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해서 같이일지도 모르고 했어요. 즐거웠습니다. 저는 지금 사랑어 키트를 각지에 배송하기 위해 차량에 실는 운반 역할을 하고 있고 밖이라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해서 땀도 많이 나고 겨울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. 이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어르신들께 그리고 결승 과정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보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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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